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형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2.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살과 이담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3.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4.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족 속은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5.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쓴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6.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7. 너희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7.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 아셀에게와 이담할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8.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9.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10.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11. 모세가 속죄죄에 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12.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 말에게 놓아여 이르되 이 속죄의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13.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4. 그 피는 송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5.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죄와 번죄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15.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6. 아론이 모세가